1. 청신녀자중학교 저는 청신녀자중학교에서 판소리와 북을 맡고 있는 2학년 복가은입니다. 판소리를 맡고 있는 1학년 윤신혜라고 합니다. 장구를 맡고 있는 3학년 신아람입니다. 꽹과리를 맡고 있는 3학년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장구나 북할 때 계속 팔을 들고서 쳐야 하니까 팔도 아프고 하니까 멋지기는 한 것 같아요. 팔이 아프다거나 박자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는데 다른 악기들이랑 맞췄을 때 나오는 장구 소리가 마음에 듭니다. 저의 장단에 맞춰서 다른 북과 장구들이 합을 맞춰가는 식으로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잘해야 한다는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 본격적으로 지켜보고 싶어요. 언니들 너무 장구랑 북이랑 갱가리랑 다 너무 잘 맞으시고 역시 선배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귀엽고 되게 왠지 모를 애틋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옛 조상들께서 했던 갈대 후리는 것을 보시고 갈대 후리는 거 다 끝나고 노는 장면도 봐주시면 그 제목에 맞는 걸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교생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니까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얼을 같이 한 번 외쳐야 되겠는데 좀 상의해가지고 그냥 외치고 하고 외치지 않고 좋다 한 다음에 화이팅! 언니가 해주세요. 너네 손소리잖아. 너네 해야지. 그래도 일한 거는 제가 해요. 하자. 아 왜 그래요 언니. 나 미워할 거야 이거 끝나면. 역시 선배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신! RC군! 여자 중학교! 좋다! 화이팅!